배경음악을 눌러보시면 배경음악도 요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 효과음 요것도 좀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효과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적용고미를 누르면 볼륨 음악의 볼륨 요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삽입하면 나올 수 있다 효과음도 때리릉 때리릉 캐셔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 대한 요런 거 편집 툴 요런 것들은 잘 보시면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제가 캔바 설명할 때도 비디오 스트로 설명할 때도